루키 4장 18절에서 22절 오늘 본문은 루키 4장 18절에서 22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페스론을 낳고 페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안미나랍을 낳았고 안미나랍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인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로 꼭 해야 될 일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돈 버는 일은요 삼성도 돈을 잘 법니다 LG도 돈을 잘 법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성이나 LG가 교회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회사입니다 회사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아 돈 버는 거는 예수님이 안 믿어도 할 수 있구나 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만 할 수 있는 그것은 돈 버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권력을 잡는 거 권력을 잡는 거는요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죠 이번에는 또 다른 당에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요 정당이 기독교 단체나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보니까 아 교회 안 다녀도 대통령이 되는구나 그런 걸로 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권력을 잡는 거는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뭐지? 돈 버는 것도 아니야 대통령 돼가지고 권세를 잡는 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서는 돈 아니면 권력 두 가지가 제일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건데 우리가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정답은 귀신 쫓는 겁니다 귀신 쫓는 거 마귀를 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삼성이 돈을 엄청 벌어도 얼마 전에 삼성이 아주 돈을 실적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역대 최고 실적 그래도 삼성이 귀신 쫓고 마귀 쫓을 수도 있습니까? 아무리 실적 많이 낸다고 귀신이 무섭고 도망간 삼성을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을 확 이기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윤석열 당이 그 당이 귀신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귀신 쫓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돈 권력 이거는 우리 전공하고는 아닌 거야 쉽게 말하며 사람이 다 전공이 있잖아 우리 전공이 그러니까 내 전공이 아닌 거야 그게 우리 전공이 아닌 거야 우리 전공은 뭐냐? 기도해가지고 귀신 쫓는 겁니다 귀신 쫓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의 권세 능력을 받아서 악한 영들은 쫓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요 우리 토요일에 기도하잖아요 민주당으로 가서 차별인분을 막 기도를 하는데 형제 한 명이요 거의 매일째 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약간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막 그냥 막 저기 나 자살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나 자살하고 싶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형제님이 자살하고 싶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살 생각을 넣어주는 게 성령님이겠어요? 마귀겠어요? 마귀 그렇죠 마귀죠 그러면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 아는 거는 내가 보니까 진짜 와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서 설교를 하셔야 돼 아는 거만 딱 얘기해도 설교가 나와 다 알잖아 사실 여러분 설교가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마귀만 쫓아주면 되는 거 보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요 아 그 형제의 얘기를 들으니까 자꾸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드는 게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그 생각을 자꾸 넣어주니까 막 그냥 그 생각이 팍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묵상을 그래서 어느 순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요 한 30년 전에 현진영이라고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현진영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주 유명한 막 우리나라에 아주 그런 음악이 없었는데 댄스 흑인 음악을 딱 도입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도입을 했냐면요 어렸을 때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여서 저기 한남동에 아주 외국이들 사는 동네 있잖아요 유앤빌리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예 집에 요리사도 있고 기사도 있고 풀장도 있었대요 완전 외국식으로 사는 거야 외국 사람들이랑 아버지가 사업을 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어릴 때부터 이 친구가 미국 유학을 가서 그 노래랑 춤을 배운 게 아니고 그 동네에 사는 미국 애들이랑 그걸 하고 논 거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자동유학이 돼버린 거예요 자동유학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딱 20살 넘어가면서부터 그동안 막 이 갈고 닦은 걸로 노래를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물론 미국에는 있었지만 한국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이 가수를 막 사랑하고 했는데 아니 이 친구가요 그렇게 가수가 되기 전에 가수가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가수가 되기 전에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그냥 한남동에서 외국인들이랑 완전 부유층으로 살았다가 집이 망해버렸습니다 10대 때 막 집이 망해가지고 이 친구가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돈 벌려고 가수를 했다고 그럽니다 돈 벌려고 그런데 이분이 너무 집이 어려우니까 한 번은 동호대교라고 있거든요 서울에 동호대교를 딱 그냥 돈도 없으니까 걸어가다가 밤에 한강 밑을 쭉 보니까 떨어지면은 내가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은 거야 인생이 어려움 힘든 게 다 끝날 것 같은 거야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어머니는 이미 병들어 돌아가시고 없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은 이 고난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난 해방이 되겠지 해가지고 밑에를 보니까 막 이렇게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진짜로 떨어졌습니다 다리 위에 딱 올라가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너무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든 사람들은 한강 다리를 잘 걸으면 안 돼 꼭 버스 타고 건너셔 걸어서 걸으면 안 돼 그게 왜냐면은요 제가 볼 때 이 한강 다리에서 많이 떨어져 죽거든요 내가 볼 때 거기 약간 막역사가 있는 것 같아 막역, 막이가 아예 그냥 표현을 하자면 귀신이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아 한강 다리마다 그래가지고 고통당하고 이 마음에 실현당하고 괴로운 사람이 한강 다리를 밤에 쫙 걸으려고 귀신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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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거를 막 넣어주는 것 같아 여러분 아까 그 청년도 자살하고 싶어 자살하고 싶어 이게 마귀가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강 다리에서 귀신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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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자꾸 넣어주다 보니까 그 생각을 막 묵상맞다 에잇 떨어지잖아 떨어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요 이 친구가 동무대교로 점프를 팍 해가지고 한강으로 퍽 빠졌어요 딱 물에 몸이 들어간 순간 이 현진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나 살고 싶다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 그 생각이 확 들었대요 이게 뭡니까 잠깐 마귀 생각에 내가 넘어갔다가 이제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죠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지 그럼 마귀가요 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죽고 싶은 거 죽고 싶어 이걸 넣어주지 막상 떨어지니까 마귀가 확 그 생각을 안 넣어주고 떠나가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마귀가요 인간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막 넣어줘가지고 막상 떨어지고 목 매달아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그 순간이다 못난 말이야 물에 떨어졌단 말이야 물에 떨어지면요 이 사람이 후회하는 거를 보고 즐기는 거 아니에요 후회하는 거를 이해가 되시죠 막 괴로워하고 막 후회하고 막 돌이킬 수 없는 그거에 대해서 막 가슴 아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보고 즐기려고 그때는 마귀가 싹 옆에 떨어져가지고 보는 거 같아요 즐기려고 사람 막 괴로운 거 보려고 이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마귀한테 넘어가면 안 될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게 꼭 현진영 씨 뿐 아니라 자살 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 살아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목을 딱 맸는데 어 하다가 어떻게 이게 탁 끊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안 죽고 살았어 어떻게 해 그런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면요 막상 내가 딱 죽어야 돼 죽는 게 정답이야 해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막상 목을 딱 거는 순간 아니면 점프 뛰는 순간 다 후회한데 다 후회한데 나 살고 싶어 이건 아니야 이 생각이 받은 데 100% 그러니까 그게 마귀 역사인 거야 마귀가 떨어지게 만들고 목걸게 만들었는데 막상 딱 그 순간이 되면요 마귀가 떠나 그리고 즐겨 막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걸 즐겨 그런데 현진영 씨 그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요 수영을 해가지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간 게 동원대교회 다시 올라갔어요 거기서 올라가니까 동원대교회잖아 이제 방금은 내가 죽고 싶어서 그 위에서 떨어진 다리인데 살아난 다음에 보니까 완전 새로워 보이들어 완전히 자 여러분 절대 여러분 생각 속에 마귀가 자꾸 나쁜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우리의 잔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잔공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이상한 생각 든 거 있으세요? 웃는 분들 계시네 이상한 생각 들었나 봐 그런데 이상한 생각 나는 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게 더 이상한 거야 그게 더 마귀 세게 들어간 거야 내가 볼 때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계시죠? 그럼 마귀도 살아계신 줄 안 살아계신 줄 그리고 살아있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생각을 넣어줍니다 생각을 넣어줍니다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 예수님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생각에 들어오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냥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사람들은 이 생각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할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우리 제가 기도 한 번 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한번 잘 해보세요 자 눈 한 번 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도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을 통해 틈타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런데 이거를 못해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이거를 못해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인생이 망하고 마약을 하다가 인생이 망하고 그리고 바람 피다가 인생이 망하고 암에 막 나오네 이제 망 안되니까 망 안되니까 망 안되니까 그리고 제가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잠깐 이렇게 막 이렇게 알려줬던 귀한 주의종국이 계시거든요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하신다든지 등등 목사님들 계시는데요 10년 이상 가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10년 이상 못가 이유가 뭐냐면요 아니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 말라면요 한방에 가버리시도 그만 한방에 야 주여 그런 거 보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아니 왜 저렇게 훌륭한 분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일이요 비유피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냥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악한 영을 꼭 물리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말지 옛날에 아이고 주여 주여 제가 찬양사역 열심히 하던 라이저 코리아라고 있어요 단체가 다 하는 얘기니까 얼마나 찬양사역 뜨겁겠는지 하도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훈련 받으려고 청년들이 막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요 거기 훈련 받으면요 막 이런데 애들 그냥 막 집단 생활하면서 막 세게 예배드리고 아침저녁으로 막 하는 거예요 막 직장도 못 다녀 거기 훈련 받을 때 막 하는 거야 막 하는데 제가요 저도 나름대로 이게 집회 때 부족하지만 많이 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 동성애 문제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딱 갔는데 찬양을 라이저 코리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포스터가 어마어마하게 동네에 붙고 어휴 막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냥 막 들썩들썩 하는 거야 라이저 코리아가 온다고 그리고 사대비도 엄청 막 그냥 대충 안 되는 거야 사대비도 대충 그냥 뭐 이렇게 짝기는 안 되는 거야 왜냐면 팀이 워낙 유명한 팀이니까 다 됐습니다 아이고 주여 그랬는데 아이고 발수 그냥 제가 그 현장에서 그걸 봤잖아요 그 대단한 걸 봤잖아요 그런데 우와 주여 1년도 안 돼가지고 뉴스가 딱 나는 거야 라이저 코리아의 목사님 대표가 있으시거든요 아이고 이분이 그 애들을요 여자애들을 막 건드리는 거야 그동안 10년 동안 애들을 건드려가지고요 와 주여 건드리는 희한하게 건드렸더구만 애들을 이제 유럽에 그 투어를 시켜준다고 가가지고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헌신했던 청년들이 초과가지고 이제 유럽여행을 시켜준다니까 그동안 너무 고생해서 사역하니라 그래가지고 다섯 명의 호텔을 잡아가지고 자면요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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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까지 다섯 명이 자면요 안방으로 여자애를 데리고 가서 자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밖에는 청년들이 세 명이 있는데 여자애 하나를 데리고 안방으로 데리고 자는 거야 이게 10년이야 10년 아이고 속 터져 속 터져 근데 이제 이게 막 뉴스에 난 거예요 뉴스에 나니까 이 목사님이 부인도 못하고 그냥 해체해봤어 단체를 왜 이렇게 됩니까 그게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게 정상이야 그게 아니 그게 IQ가 50만 넘어도 예를 들어 내가 무슨 바람을 핀다 그래도 보통 세상 사람들도 몰래 하잖아 몰래 근데 어떻게 목사라는 분이 청년들 다섯 명 듣고 간대 여자애 하나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냐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마귀가 역사한 거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에요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돼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남 얘기가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마귀가 싹 들어오면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제 부하스가 오베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습니다 이세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즉 부하스의 아들의 아들이 아들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세죠 이센인데 이 이세가 다윗앙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앙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하스하고 다윗하고 가까운 거죠 이 촌수로 보면은 이 대수로 보면 가까운 거죠 자 이제부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믿음의 고백을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고백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이거 해석을 잘못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의 반석을 사람으로 해석을 했어요 사람으로 베드로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라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야?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얘기는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좀 보냐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베드로가요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했는데 정말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디다가 묘를 따로 잘 모신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터무나 로마가 핍박을 했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그냥 막 갖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시체를 어디다 갖다 버렸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 묘를 모시려도 따로 잘 모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황이 허무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어디다가 그냥 던져버렸냐면 로마예요 불황자들 죽으면 던지고 그리고 길에서 그냥 홈리스들 노수자들 죽으면 던지고 이런 데들 있잖아요 옛날에 애들도 많이 죽었으니까 고아가 그냥 길에서 막 거짓을 쓰다가 거짓 이거 막 구걸로 살다가 애들이 죽으면 갖다 버리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공동묘지라기보다는 그냥 막 시체 갖다 버리는 거죠 거기다 베드로 시체를 던져버렸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막 지나면서 바로 그 공동묘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 반성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물론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실제로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요 아니 밑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어떻게 건물을 줘? 교회를 줘?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부자나 권력 잡은 자의 묘지였으면 후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거기 건물을 못 씁니다 그런데 워낙 그 묘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행방불명자, 폼리스트, 노습자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건물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 위에다가 무덤을 쉽게 말하면 파가지고 다른 데 옮기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위에다가 뭉겨버리고 건물을 올려버렸습니다 뼈를 이렇게 모신 게 아니고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대한민국 같으면 묘지 있으면 건물 못 짓지만 만약에 건물 질라고 해도 묘지 주인하고 칼사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모셔야만 건물을 짓지 그냥 그 위에다가 밀어버리고 건물 못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된 이유가 그 묘가 완전히 그냥 막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공동묘지였기 때문에 밀어버리고 건물을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모셔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네 시체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야 네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야 그 말씀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의의 말씀을 버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두 번째 시각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두 번째 시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또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뭐를 보냐면요 베드로가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무리를 막 걸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황성하게 성경에 소개가 되지만 베드로 사역의 최고 절정은요 베드로가 설교를 딱 하니까 3천명이 예수님을 믿는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가 베드로 사역의 최고 정점이었습니다 그남부터는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베드로의 사역이 기울었어요 기울었어요 무슨 말이냐 뭐냐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처음 절반은 베드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중간 딱 넘어가면 사도바울로 넘어갑니다 베드로는 안 나와 사도바울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중반 이후부터는 쉽게 말하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회귀를 듣게 하는 성령의 등불을 특정인분한테 주시는데 베드로한테 주셨던 이 성령의 등불이 바울한테 넘어갑니다 바울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느냐 그뿐 아니라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초대교회 아주 뭐라고 할까 담임 목사 비슷하게 중심 역할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마저도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한테 뭐라냐 이거를 이 양이 돼 이 양이 돼 이 양이 돼 뺏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양이 돼 자연스럽게 이 야고보는요 사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으로 된척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자기 형 예수를 만나고 나서 회심이 돼가지고 크리스찬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괜찮은지 담임 목사 쉽게 말하면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밀려나버렸어요 야고보한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바울한테 밀리고 실제적으로 교권이라고 할까요 교권에서는 야고보한테 밀려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뭐냐면요 베드로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그렇게 밀려날 때 다른 자기를 자기 위에 확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고보라든지 사도바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절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세상말로 하면 죄송해요 심한 표현을 쓸게요 세상말로 하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는요 아이고 우리 사도바울 잘하네 예수 믿는 사람 희박하는 사람이 야 저거 봐봐 와 저거 기도하는 거 봐 사람들 병나음 있고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 봐 아이고 잘하네 잘하네 사람들이 바울 사도 바울 사도 이야 이럴 때도 거기에 대해서 심리를 투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바울 잘하지 바울 잘하지 아이고 그럼 하나님 바울 시대에 확 들었으셨지 아마 베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막 이랬을 거예요 아니 저기 그래도 베드로가 1등 해야죠 사도바울 저렇게 그냥 뭐 저 사람이 옛날에 예수에 핍박하던 사람인데 아무리 그래도 수제자보다 이렇게 저렇게 막 다녀서 되겠어요 예를 들면 부흥회를 하더라도 부흥회를 하더라도 베드로가 주강사가 돼야지 아이고 뭐 포스사로 보니까 사도바울이 주강사네 이거 되겠어요 이런 사람 없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베드로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야 아니야 바울의 주강사를 해야지 나는 이제 내 사역은 지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바울을 선택하셨어 그동안 나를 쓰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할 따름이야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구보가 당회장이 됐을 때도 사도바울 아니 야구보가 당회장이 됐을 때도 야구보에 대해서 비판을 안 했습니다 그냥 다 넘겨서 다 넘겨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그런 말 안 하겠어요 아니 베드로가 계속해야지 저 야구보 저거 예수님 사랑했을 때는 따라다니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족보에도 없었던 사람이야 영적으로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크리스야 있는 사람인데 아니 수제자가 계속 당회장을 해야지 왜 야구보가 당회장이 돼요 예수 믿는 교회에서도 무슨 낙하산이나 있는 건가 예수님 동생이라고 막 꽂아듣는 거야 이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훌륭한 점이 뭐냐 하면요 아니야 야구보가 돼야 돼 야구보가 봐봐 하나님께서 야구보에게 역사하시잖아 나는 그동안 쓰임 받은 거에 감사하고 나는 내 다음 사역을 할 거야 다음 사역의 오미가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매달려 죽고 그 무덤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베드로의 진짜 사역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보아스가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를 다이세를 낳더라 믿음이 자꾸만 이렇게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전승이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질병에 와서 이 자료가 없었을 수도 있고 혹은 나이가 드니까 올해 실버당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옛날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처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여 아이고 누구 누구 잘하네 누구누구 내가 축복해야지 여러분 나를 밟고 일어서는 그 후배를 축복하세요 나를 밟고 일어나는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느 반석의 교회가 세워지느냐 베드로를 반석을 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베드로를 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반석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반석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반석처럼 굳은 마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머니 속 티켓 테이킓 떠나자 환상의 나라 and then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ocean에 비치는 저비처럼 놀라운 this world 아던가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지 Yes